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죠.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는 화요일 날 뵙는 날인데 이제 금요일 날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종목까지 해서 한번 지난 종목들 리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CJ E&M 살펴보시면 이미 목표가는 달성한 종목이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3.65%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중앙에너비스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35%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5일에 진입을 했던 조일 알미늄 살펴보겠습니다. 3,370원에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2.67%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손절과 터치하면서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사실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일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알루미늄 쪽, 원자재 쪽에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컨텐츠랑 그리고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원자재에 따른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에 이탈이 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을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조금 대응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또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단기적인 이제 수급의 이탈, 원자재 가격들, 원유도 그렇고요. 지금 원자재 쪽으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차익 시라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로 좀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아직 손절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60선 부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맥성 물량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대 라인을 조금 이탈을 한 부분들은 있는데 60선 라인까지는 2차 매물대 라인까지 좀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이런 가격 시세가 엄청나게 좀 줄어들 만큼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지지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라인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해주면서 2평선 좀 자리 잡아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단기 평선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아무래도 좀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신원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 다지는 거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이 나올 때 그때 조금 비중을 확대하시면서 빠르게 시세 분출될 때 이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적인 부담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그 흐름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섹터인가요? 물류 유통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물류 대란에 대한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나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연초부터 이제 해상 운인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지수들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바가 있고요. 항공 운인도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제 항만에서도 좀 24시간 가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좀 주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이러한 물류 대란이 2022년까지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쏙쏙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좀 물류적인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쇼핑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을 해서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 각종 쇼핑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업황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관련된 움직임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H&M이나 이제 페노션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나왔었던 부분들도 이런 물류에 따른 이제 지수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좀 시세가 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관점으로 이 물류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런 해상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런 운임에 대한 이제 병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대란이 쉽게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수요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이런 업황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또 선언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사실 시장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류 대란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선정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네,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그룹의 종합물류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개선이 된 종목입니다. 이제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반기와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5배, 순이익이 6배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의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업황 자체가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컨테이너 운송, 트럭 운송, 그 다음 포워딩, 그리고 이제 WND 물류 서비스 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그룹의 물류 협력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또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이런 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시세가 나왔는데 사실 뭐 국보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좀 시세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그리고 쇼핑 시즌이 좀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좀 수혜가 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도 4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최대 실적이던 장렵 영업이익을 그냥 훨씬 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 4분기가 또 물류랑 유통 쪽에 대한 최대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는 호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소비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또 이제 물류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최근에 기사들 보시면 크리스마스에 이런 소비를 해도 배송을 못 받는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나 매체적으로 또 알려지게 됐을 때 또 물류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함께 선정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메소 같은 경우는 시초가 충분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뭐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21선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정고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0원 1차적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250선입니다. 사실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900원 라인까지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또 이 해당 박스권 라인이 좀 뚫게 됐을 땐 좀 강하게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4,250원으로 이제 윗박스권 상단 라인으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해당 라인부터 최근에 이제 지지가 나오면서 한 번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좀 지지 후 반등이 나올 때는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적어도 상단 라인까지는 한 번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세들을 좀 살아 있게끔 보게 된다라면 4,250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짧게 좀 잡으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주가에 공략할 종목 운송부터 포워딩까지 종합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워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고 여기에 지금 3,4분기 물류 호환기를 앞두고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추후에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5,750원, 손절가 4,2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탁의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